우리가 이번 시간에 도함수부터 시작해서 도함수의 응용 그리고 미분방정식까지 학습했고 미적분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는 필요한 코드에 대한 소개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복습하고 한번 실습해보도록 하죠 관련된 내용은 미분, 적분, 코딩으로 미분방정식 정복하기, 코딩으로 적분 정복하기 이런 쉬운 내용들이 이 주소에 이미 소개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이번 주에 배운 내용, 이 주에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경사강법, 그레이든 디슨트 메소드 인공지능 수학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될 게 고유값 그래서 다항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 걸 꼭 할 수 있었어야 됐고 그 고유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싱길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그레이든 디슨트 메소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프린시펄 컴포넌 터널리시스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오차역전파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인 옵티말 솔루션을 찾는 해법의 하나인 경사하강법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이번엔 이번 시간 주에 배운 내용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에서 7주차 내용을 보면 도함수의 응용에서 도함수가 언제나 0보다 어떤 구간에서 0보다 크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내용들을 학습했고요 도함수가 0보다 크면 그럼 증가하고 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 그런 내용을 학습했고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직접 그려봐서도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감소하는 구간과 증가하는 구간을 확인했고요 이 경우에 도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는 함수가 증가했고 여기서 1부터 3까지는 감소하고 3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2개도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실제로 시행해 봤습니다 함수를 주고 도함수를 구하고 2개도함수를 구해서 2개도함수가 0보다 큰 구간 또 작은 구간을 확인하면서 여기서는 위로 볼록하고 여기서는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대 극소 최대 최소는 페르마의 임계점 정리에 의해서 F'x가 0이거나 F'x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C들을 다 찾은 다음에 그 점에서의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양 끝점 F of a와 F of b를 구한 다음에 그 값들을 다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큰 값이 극대 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대 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 값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극값이 존재한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먼저 함수가 존재했을 때 그 임계점을 구합니다 F'x를 구해서 equal 0이라고 놓고 solve을 하면 이 식의 경우 0과 1이 임계점의 대상이 되고 그 값에서 극값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블 프라임을 구해서 그래서 2개 도함수를 구해서 이제 이 변곡점을 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의 최대 값 이걸 보면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는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갖는다면 임계점에서의 함수 값과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 값을 비교해서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극대 극소 또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도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계점 F'x가 0이 되는 C값들을 찾은 다음에 그 값들에서의 함수 값과 양 끝점에서의 함수 값을 구해서 그래서 비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극값들을 구하고 그 극값에서의 함수 값과 양 끝점에서의 함수 값들을 비교하면 여기서 보면 22가 가장 큰 값이죠 이게 극대 값이 될 거고 마이너스 5가 가장 작은 값이 되니까 최소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인계점에서의 함수 값과 양 끝점에서의 함수 값을 다 비교해서 이 중에 가장 큰 22가 최대 값이 되고 마이너스 5가 그 함수의 극구간에서의 최소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마의 인계점 정리는 옵티말 솔루션 x 스타는 아래를 만족한다 즉 F'x 스타는 언제나 0이 된다 최적 회를 구한 다음에 먼저 F'x 이퀄 0이 되는 그런 대상을 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해를 주는 값이 바로 우리가 찾는 옵티말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찾는 방법이 바로 경사하강법입니다 Numerical Optimization의 한 방법인 경사하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운 후에 우리가 적분을 배웠고 이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πr²가 나온 동기를 설명했으며 이 함수가 주어지면 이 함수의 구간, 이 구간에서 이 면적을 이 인테그랄 F를 X에 대해서 인테그랄 적분하면서 0부터 4까지 적분하라 그러면 답이 3분의 44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그걸 회전시키고 이 그래프를 회전시킨 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부피 구하는 공식인 πf²를 적분해서 그래서 그 함수를 0부터 4까지 적분을 해서 그래서 적분값을 실제로 구현한 것이 이렇게 이 부피는 15분의 890이 π라고 증명을 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실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도함수가 인볼브된 방정식이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을 실습해서 확인한 후에 이 코딩으로 미분방정식을 설립하는 방법을 보였습니다 이 함수, 이 미분방정식의 모양, 벡터 필드를 이 플롯 벡터 필드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런 해류 사이에 배가 1시간 동안 이런 식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구현했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구현시킨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에 학습했고 다음에는 gradient descent method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정도 법정에 대해서 학습했고 그리고 중간에 대한 개인적인 시장 총, campo, 장면을 만들고 맞u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그것을 파악합니다